음악 존경하는 우리 정일웅 정신대학교 전 총장님 귀한 조같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이성구 사랑의 쌀 나눔 이사장님 존경합니다 국사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참 우리 김영준 장관님하고는 지금 오선 의원이시고요 뭐냐면 통일전망대에도 오셔서 8년 전일 겁니다 8년 전 통일전망대에 오셔서 또 축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송영일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문병호 의원님도 20년이 넘도록 또 그리고 몇 년 참석을 했어요 3.1절 8.1호 올해 11주년이 되죠 우리가 세계 기도 운동 총연합회가 탄생되고 창립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셨고 우리 김양주 총장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우리 또 나라사랑 국민운동도 박종철 목사님 귀하신 분들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 조혜숙 권사님 조용기 목사님 누님입니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예? 일어서 보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는데 지금 연세가 85시인가 그렇죠? 85시 되면 처녀입니다 처녀 시집가게 꾸며놔지 아직도 멀었어 예 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해마다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워낙에 이제 좁다 보니까 귀한 분들을 많이 모셨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우리 그 세계문화예술 기자회표 편집장이신 서원진 기자님 오셨죠? 편집장 오셨죠? 인사하세요 거기서 그냥 네 고맙습니다 임양주 피디님 오셨죠? 아니 방금 급하게 됐는데 아 그래요 금방 가셨구나 저기 전주에서 이 차를 타고 오신 우리 MBC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김종선 회장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세계문화 차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뭐냐면 강남포로 연재호 회장님 연재호 회장님 안 보시네 꼭 오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고 여기서 호명을 다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귀하고 귀한 분이 우리 문선비 전도사님 우리 소고기 구이를 여러분들 점심을 그렇게 되죠 문선비 전사님 감사하고요 그 뭐냐면은 성경 봉도 이런데 우리 구이사장님이 빼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운하 생각하지 말아요 나 진짜로 넣어놓고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기도로 또 워십으로 또 이렇게 방송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기도로 한 분 한 분 다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적을지 않는 세계 기도운동을 전개할 것이고 특별히 오늘 그 귀한 분이 또 오셨는데 대한가수협회 이사 박수정 가수 좀 일어서셔서 인사 좀 하시고요 우리 세계문화예술 또 가수협회 뭐냐면은 상임이사입니다 상임의장입니다 뭐냐면은 남진가수가 여기 우리 세계문화예술총연합의 가수협회장이거든요 명장 명인협회 우리가 105개의 협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달인협회고 다 들어와 있고요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우리가 기자협회장 취임식을 갔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대강당이나 아직 이제 그 의지를 못했으니까 아 그러는데 헌정진영관에서 기자협회 회장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엑스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또 했어요 아주 내가 오래된 인연이 있는데 우리 김동철 뭐냐면은 우리 탤런트 아주 여권처럼 모노드라마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아주 귀한 분들 감사합니다 저의 기업입니다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아주 귀한 분들이 많이 얻으셨어요 그리고 솔리데오 또 이순기 단장님 또 한 분 한 분 우리 이순기 단장님 이순기 단장님 이순기 단장님 저기 뭐냐면 내가 딱 나중에 하려면 자꾸 손짓 넣은 거예요 우리 저 CTS 경인지사장이시고 저 구TV 본부장이신 우리 이평찬 목사님 한때는 저분 또 가수였다요 아하 일어나봐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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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사람은 저의 것 같애도 굉장히 액기스들만 오셨어 영광기업의 회장님에서부터 뭐 한 분 한 분 누구를 다 소개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혹시 빠진 사람이 있어요 아 조승일 목사님이 빠졌다 나 빠졌다고 자꾸 눈을 이렇게 오고 조승일 목사님 아 한 분 한 분 다 우리 김효수의 목사님 뭐 우리 응? 황영웅 목사님 또 이은구 목사님 또 우리 찬양으로 영광고님 배정희 목사님 또 박아수 목사님 다 해야 되겄네 이제 이 정도만 할게요 그래도 알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